내가 없으면 내가 뭘 할 수가 없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항상 뭔가 내 속옷장에 꽉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 보시는 이 셀라인의 이 패키지는 사실 이런 컬러감도 너무 사랑스럽지만 소녀스러운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가슴에 볼륨이나 이런 모양들 품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고 노와이어인 거 피본 없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서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누가 와이어 있는 거 입어요? 없어요 와이어 없어요 근데 와이어가 없는 거 많긴 한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있는 건 또 없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품아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게 뭐냐면 지금 둘 다 입고 있지만 안쪽에 이 몰드가 타곡 몰드라고 해서 사실은 뭐 1년 내내 우리 가슴 안쪽에 땀 차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날씨 또 참말불기 시작하면 니트 입어야 되죠 또 안에 뭐 탑이나 이제 레이어드 하기 시작하죠 이 가슴 안쪽에 꿉꿉하고 뭔가 눅눅한 느낌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타곡 몰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사실 가슴에 라인도 라인이지만 하루 종일 나의 컨디션 관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 게 기능성 언더웨어입니다 그래서 기능성 언더웨어는 품아가 우리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냥 눈 감고도 나오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 홈앤쇼핑의 혜택으로 함께 하시면 되세요 자 옆쪽으로 잠깐 이동해서 디자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타곡 몰드 보셨죠 근데 겉에 보시는 원단도 타곡 원단 보시면 지금 7세트 중에서 4세트가 겉에 이렇게 이제 약간 그 레이스의 어떤 느낌처럼 타곡의 원단으로 조금 더 쾌적하고 내가 안 입은 것 같은 가벼움 거기에다가 조금 더 이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라이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싹 돌리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패션방송 진행하면서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의 군사를 커버하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연구를 많이 하듯이 속옷도 지금 시즌부터는 여기서 싹 정리가 되는 거 그래서 약간 넓잖아요 넓어서 이 라인이 어려보이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정리가 되고요 자 전구성 다 매장의 그 프리미엄 라인 셀라인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위아래 모두 기능성으로 가져오세요 그렇습니다 매장에서 볼 수 있는 동일한 라인이고요 팬티 역시도 보시면 지금 벤틸레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굉장히 쾌적하게 입을 수 있게끔 타곡 원반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팬티에서도 고객님 이제 두꺼운 바지 입으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땀 차지 않게 쾌적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런 소지가 좋거든요 그리고 노라인이니까 1년 내내 필요한 노라인 팬티 당연히 지금 컬러 다 맞춰서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위아래 세트가 홈앤쇼핑가가 72,000원인데 자 품어가 지금 엄청난 세트가 갑니다 지금 이게 이제 약간 블랙의 라이닝 처리가 되어 있는 화이트톤으로 해서 위아래가 또 가고요 너무 깔끔하고 이쁘죠 그 다음에 품어의 아이덴티티 캣 로고 확인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잘 입고 다니는 컬러예요 은은하죠 은은하죠 진짜 이런 살짝 라이트한 블루 컬러인데 이런 컷도 부담스럽지 않게 내추럴하게 잡아주고요 팬티까지 세트로 품어 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 블랙에서 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요가를 끊었어요 어머 그랬어요? 요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약간 스포티한 스포츠 타입의 브라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당연하죠 후계 나이가 없잖아요 입는 타입이에요 후계 나이가 아예 없어요 하지만 어깨끈 조절이 또 가능해요